이승준이랑 러브샷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붕팀장님은 한우 그.. 아 한우 못 먹어 찌그러워. 으아.. 으아.. 희삭추나 부름만!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? 이 색깔 하나만 잘 맞아볼게. 마크 해드릴게요. 아 정말.. 아.. 아 짧았어!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. 이겨 이겼다. 역시 프로닛은 완벽하게 다쳤다. 딱 좋아. 와 심장 터져 나올 것 같아.